최근 고물과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됐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78로 8월보다 3포인트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난 5월 86에서 6월과 7월을 거치며 하락했다가 8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린 것입니다. 특히 제조업의 업황 BSI는 74로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세부 업종별로는 전자, 영상, 통신장비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13포인트 내렸습니다. 겠습니다.